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느해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24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삶을 통해 2, 3, 7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즉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리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라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광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리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해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리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시간 예수 따라가는 24제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우리 예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70%가 온라인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1인 1교회와 운동의 발판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이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교회화 되어지는 인담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3526명이 되었고 향후 이런 확산의 변수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있습니다. 신천지는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 집단이고 이단의 조직입니다. 자신들의 조직을 신령한 신정 국가로 생각하고 연호를 따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주 이만이를 보혜사 성령으로 속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전형적인 이단이오 종교 사기 집단인 것입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유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의 마귀 이 말씀처럼 전쟁에서 정치를 노출하지 않은 것이 전술의 최대 전략이듯이 사단의 최대 전략은 철저히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감이 극대화되어지고 두려움이 커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모임이 깨어지고 이관되어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런 신천지라는 업체 명을 갖고 있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받습니다. 신천지 타운이라든지 신천지 중화요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지는 큰 문제가 있고 또 바그다드 같은 게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그 마스크가 20만 원 한다라는 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원의 송도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단 말씀의 인사말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다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영적인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스케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처럼 불완전한 인간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항상 완전한 영원한 예수를 따라가는 24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출범식입니다. 천국복음을 정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4장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과 5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정확한 답을 얻고 이 시대의 영적으로 혼미하고 또 갈급한 영혼을 건져내는 이 14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흑암에 비친 큰 빛입니다. 오늘 12절 13제도 나와있지만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는 구약시대 바로 율법의 시기가 종결된 동시에 드디어 이 복음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끝은 말라기서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순교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짐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달과 별이 사라지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그 개시 장소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종교나 정치나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혼합종교가 유포되어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광대국의 침입으로 암흑과 고통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이사야 9장 1,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응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스블론과 납달리, 가보나움 전부가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었던 이 변두리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별볼 없는 영적 갈릴리 같은 우리의 자신에게 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에 이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특히 흑암이 앉아있는 상태,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이 앉아있는 이 상태는 창세계 3장 사건 이후 사탄에게 유린당한 현장의 실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공포에 빠져있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죽음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하고 또 사단마귀의 괴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바이러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바이러스는 영혼까지 침투해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결책, 바로 영적 백신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길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 구원의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둠의 빛이 비추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빛이오, 창조의 빛이오,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토를 우리 삶의,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흑암건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리토의 왕적인 건세가 주어져 있고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한 번도의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천지의 이긴자 교리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이 사단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가 교주 이만이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30만 신천지는 이미 모이고 흩어지는 현장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파고들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신천지의 60%가 20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라는 이 시기 자체가 고민도 많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지 교인들은 바로 이렇게 고민이 많은 20대들의 고민들을 너무도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한 명에게 그 고민을 말하게 되면 들은 내용을 신천지 신자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머리를 맞대고 바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도 방식을 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크게 문제의 근원지가 됐던 신천지 대구 교회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바로 절반을 차지하는 5천명, 6천명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청년들이 200명, 300명씩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개신교 등 어느 종교와는 달리 20대 청년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직업이 없고 밖에서 보잘권 없는 존재를 하더라도 이 신천지 안에만 들어오면 팀장님, 또 부서장님이라는 한 해같이 대해주고 또 그런 직분을 주무를 말미암아 사실 이 맛에 취해서 못 나오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20, 30대의 미래가 불안한 청년 세대를 공격하고 5, 60대의 중년들의 외로운 감정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한 답을 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스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더욱 집중하는 시간표 속에 훈련과 예배의 자료로 더욱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보금의 참 진리로 충만하여 흑암의 현장에 구원의 큰 빛을 비추는 24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4제자 비전입니다. 오늘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 사육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2, 3, 7 나라 보금화를 위한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회사가 보유한 인재의 가치가 바로 곧 회사의 가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재의 전쟁이란 말이 있듯이 성공하는 기업을 보면 전략도 기술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시스템을 만들고 바로 실행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육은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한 가지는 구속사육이었다면 또 한 가지는 바로 제자 사육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금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열두 제자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구속사 사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현장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 신약교의 토대를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 말에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려둔다는 의미 자체가 멀리 내던지고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각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에도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경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눈치 보고 사람과 의논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형의 신앙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대신하는 열두 사도의 사회적인 직분 그들의 인품, 교육 수준을 보면 그들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는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 선택 기준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자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당의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한 이후에는 우리의 무능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쓸만한 그릇으로 철저히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결코 선택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는 이 축복된 만남을 사실적인 나의 만남으로 여러분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형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2, 3, 7 나라 보금화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4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반응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믿음의 액션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흑암의 땅과 같았던 갈리리에 광명의 큰 빛이 비추었고 한낱 생계형 인생을 살았던 고기 잡던 어부들이 사람 낳는 전도자의 어부로 어부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재창조의 역사 이러한 유일성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주체가 누구이겠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보금과 종교의 차이구나 다시금 이 사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해라 하지 마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금은 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 1%와 단 1%의 노력도 열심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52조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소통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날마다 새틀 인생으로 기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소통의 혁명을 통해서 선거에 승리한 것처럼 영적인 삶도 강단 말씀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나의 옛틀이 깨어지고 그리토 중심의 새틀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때 바로 보금의 그물을 던지는 24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신천지 기사를 보면서 신천지 내에서 쓰는 용어들을 보니까 선물을 줘서 바로 그 포섭자를 감동시킬 때 그들은 감동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주일에 10명씩 포교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지면 목표 달성 줄여서 목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학교 등 일상에서 나름대로 포교를 하는 생활 섭외 등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단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엘리트층, 부유한층들, 또 기존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장 가정까지 포섭되어진 이유 이렇게 신천지에 현혹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혼미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토 되시는 이 참 보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왜 정작 이 보금은 빨리 확산되지 않을까 21세기를 우리는 평신도 선교의 세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과 메시지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현장 속에 마음껏 움직이며 영적인 아웃소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슈퍼 전파자처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금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비 마신의 제자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매일 밤에 천명씩 그리토께 인도한다면 전세계 사람을 그리토께 인도하는 데 대략 1만 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사람씩 그리토의 제자로 삼아 그들이 계속 인도한다면 32년이면 됩니다. 1인의 교회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은 단순히 개인 구원을 넘어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더 큰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신천지의 1%의 지도부가 99% 신도를 움직이듯 이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1% 속에 속하는 영적인 썸이시고 바로 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그리토의 복음의 바이러스를 현장에 전파하는 그리토의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에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심판의 초점에 맞춰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윈님입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1인 1교회와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캠프나 다락방이나 여러가지 모임을 진행하기가 사실은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는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위한 집중 기도의 시간표로 흑암 세력을 꺾는 중보 기도의 자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견고한 사단의 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세상임을 절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말시지말에 도적같이 임할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강단 말씀 굳게 붙잡고 또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즉시로 생명 살리는 24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세 가지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24제자라는 9주차 강단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흑암에 비친 큰 빛 바로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로 비추어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24제자비전 즉스로의 삶 저는 키워드를 붙잡았습니다. 강단과의 언약적 소통을 통해 예틀을 깨고 그리스도 중심의 세틀 인생을 사는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중복기도로 1인1 교회와 운동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천지 포교로 의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교회 안에 정말 확진자 또 자가격리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는 24제자 기한 9주차 강단 말씀하러 가여 주시고 특별히 흑암에 비친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과의 언약적인 소통을 통해 나의 모든 예틀을 깨고 즉시로 그리스도 중심의 세틀 인생을 사는 24제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인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4천발승 운동의 확산으로 1인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한 가정이 교회와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해서 기도합니다. 신선이 포교로 인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한 명의 확진자도 자가경제자도 나오지 않도록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 예원의 성도들의 영육의 강군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땅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각 나라로부터 하나님 수십 개구로부터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모든 정치경제 문화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우사님 목사님과 우리 예원의 본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표가 우리 본당 헌당이오 또 문화센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시켜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귀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나 개인이 예원이오 나 개인이 정말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원리를 갖고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 속에 24제자로 2, 3, 7시대에 하나님께 쓰인 바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